오늘은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FM리즘이 없던 과거 시절이 생각나시나요? 쓰레기 오수처리장이 되어버린 돼지속을 여성시대에서 지금은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그린 남친 처튜가의 후유증이 너무 커서 눈물만 질질 짜는 나를 까고 싶다. 군대 보낼 때는 이 정도까지 울지 않았고 그때는 참을 수가 있는 울음이었어. 근데 처튜가 4박 5일 내내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었거든 어딜 가든 함께였어. 군생활 아무리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없는 건 못 참겠다고 한참을 서로 울었어. 남친이 가자마자 혼자 우산 쓰고 울면서 집 왔다 오늘 알바 가는데 집중도 안 되고 머릿속엔 온통 남친 생각뿐이고 지금도 보고 싶고 내일도 보고 싶어 눈물이 안 멈춰.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것도 신기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라는 말을 하는 이 한국 여성을 보시죠. 댓글에서는 언니 글만 읽어도 눈물이 줄줄 난다. 나도 이병 남친 사귀는 고무신 여시인데 언니 보니 나도 후유증 떨겠구나 싶어서 눈물 나와. 라는 한국 여성들의 반응이 보이시죠. fm의 광풍이 불기 전에 2011년도 여성시대는 남자친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1년도에 작성된 이 글을 2024년도에 완벽히 똑같이 똑같은 게시판에 제가 글을 써보겠습니다. 남친 첫 휴가에 후유증이 너무 커서 눈물만 질질 짜는 나를 까고 싶다라는 똑같은 글을 똑같은 게시판에 2024년 작성했죠. 내용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댓글이 42개 달렸는데 그 첫 댓글을 보시면 군캉스 가서 개꿀 빨고 있는데 뭔 지랄이야. 남자친구 훗짱 조심하라 그래. 느개비 약수터에 물들어가다 칵하고 넘어져 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세요. 남친 병장되고 전역하기 3주 전에 차인다에 만원 걸게. 응 군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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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대학교 랩실에서 실험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변수통제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완벽히 똑같은 글 완벽히 똑같은 커뮤니티 완벽히 똑같은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지만 과거의 반응과 지금의 반응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났죠. 과거 여성들은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이 있었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언니 누나 동생들 군인들한테 잘해줘요 라는 글이 쓰여지고 군인들 다 나보다 어려서 다 애기들인데 내 친구 동생 면회 가서 보니까 어찌 짠하든지 라는 댓글이 달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는 놀랍게도 여성시대의 과거라는 사실 고무신 여시인데 내 남자친구를 데리고 간 나라가 밉다라는 이 한국 여성 fm이라는 역병이 대한민국에 돌기 전에는 그래도 남성들에게 희망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치녀 된장녀가 넘쳐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착한 여성들도 많았던 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남자친구 군대 가서 힘들다는 글에 달린 첫 댓글은 군캉스라고 군대를 비하하고 군캉스라는 비하 단어를 도배하는 여성들만 가득 차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 제가 방금 적은 글을 똑같이 외국 커뮤니티에 적어도 반응이 군캉스라고 나올까요? 전쟁이 한창 중인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에 저 글을 적었을 때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군캉스라 남성들을 비하할까요?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지만 대한민국도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군인을 존중하지 않는 여성들밖에 없어진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은 도대체 뭘 지켜야 하는 걸까요? 친오빠가 직업 군인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저런 한국 여성들의 무지성 군인 비하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런 여자들과 평생을 함께하지 말아주세요. 자신을 위해 강제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못하는 인간이 남편을 존중해줄 수 있을까요? FM니즘이라는 역병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지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달팽이 크림 구매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2024년에 한국 여성들은 답이 없다.